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바다에서 또 뭘 채집했거든요 그 채집한 동물이 뭐냐면 와 대박입니다 낙지입니다 낙지 지금 보시면은 또 오 여기 있는데요 지금 물을 쫙쫙 뿜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와 지금 위협을 느꼈는데 지금 다리 3개를 끊었어요 근데 와 진짜 팔팔합니다 다리 3개를 끊었는데도 와 와 진짜 느낌이 이상해요 산낙지 먹는 기분 아니 산낙지를 만지는 기분입니다 와 지금 이 문어가 지금 지금 진짜 와 문어래 낙지가 낙지가 지금 화나나 봅니다 야 화나면은 좀 색깔이 붉게 변한다고 했는데 아까 좀 배 색깔이 붉었어요 와 와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와 지금 이 이 누드에 지금 요 문어가 물을 뿜고 있어요 물을 뿜는 기간이 누드인데요 지금 누드로 물이 작작 뿜어내고 있습니다 와 지금 여기가 어디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와가지고 지금 물 다 빠졌을 때 돌참 사이에서 잡았습니다 오 보셨어요 아까 색깔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탁탁 치면은 좀 붉은색이 돼요 붉은색 보세요 붉은색으로 변했죠 머리 쪽이 어우 어우 느낌 이상해 자 이렇게 오늘은 낙지를 잡아봤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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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